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.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초과이익 성과급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는데,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예상 지급률은 0%였습니다. 반면 폴더블폰 등 갤럭시 신작 흥행 등으로 호실적을 낸 모바일 경험사업부의 예상 지급률은 46에서 50%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. 삼성전자는 초과이익 성과급의 정확한 지급 규모를 산정한 뒤 내년 1월 지급 시점에 최종 공지할 예정입니다.